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화 프로그램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전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흐름잡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구석기 신석기 해서 돌을 주 도구로 사용하던 시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청동기부터 고조선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고려를 거쳐서 지금 조선까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 건국 과정 한번 보면은요. 누가 조선을 세웠죠? 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군사를 돌렸다고 했어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습니다. 고조선을 계승해서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라 조선을 세운 연도는 1392년입니다. 도읍지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죠. 지금의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교통과 방어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다 생각을 해서 한양으로 옮겼고 한양을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궁궐과 사대문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 중에서 태종, 세종, 세조 세 사람 한번 보면은요. 태종은 국왕 중심 통치체제 즉 왕의 권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네 글자로 왕권 강화라고 했고요.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신문고 설치 전국 8도, 전국을 8도로 나눈 것도 태종 때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하고 혼민정은 한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등 굉장히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이 언제 완성됐다고 했죠? 네 성종 때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교를 실천한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시대의 신분질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받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불교가 가고 유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유교는 임금에게 충성을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이렇게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요. 조선의 모든 것들이 이 유교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금부터 백성까지 유교를 생활의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효도를 중시했어요. 그리고 왕도 정치 왕이 그 도리에 따라 다스린다. 그리고 농업을 중시했고 신분질서가 중요했고 유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고요. 그리고 관리를 등용하는 이 모든 절차를 유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시대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시켰냐 볼게요. 초등교육은 개인 선생님들이나 서당 마을마다 있던 서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은 개인교습에서 사부학당, 서울, 한양에서는 사부학당으로 넘어가거나 향교로 가고요. 서당에서도 사부학당이나 향교로 가는데 사부학당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계가 있었겠죠. 누구나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향교로 중등교육이 실시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관리후보자 시험을 칩니다. 속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성균관이라는 최고교육기관,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균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균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양반의 아들들이 성균관에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속과를 치고 다시 대과를 치르면 이 관리선발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가르쳤던 게 바로 유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조선의 뿌리 내린 유교정신 처음부터 보면 왕도정치라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힘이 아니라 덕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정치 그리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 정치가 바로 왕도정치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유교사상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삼강과 오륜이 있었는데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고 남녀간의 구별이 있다라는 게 삼강입니다. 그리고 오륜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관혼상제라는 네 가지 예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유교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삼강오륜 한번 볼게요. 군위신강에서 이 군하고 신이 임금과 신하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이런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위부강은 부부죠.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리고 부위 자강할 땐 부자,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효,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효의 원리는 내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즉 웃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과 통합니다. 자 이게 삼강이고요. 그 다음 오류는 다섯 가지의 원리라고 해서 지금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서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어른과 아이 사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부부, 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해서 이 위에 세 개가 삼강, 밑에 다섯 개가 오륜. 유교, 나라, 조선의 생활에서는 모든 부분에 이 삼강오륜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도덕책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삼강행실도인데 이런 책을 만들어서 삼강오륜을 가르칠 정도로 삼강오륜은 굉장히 강조되었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통과 의뢰 네 가지 관, 혼, 상, 제인데요. 관, 레, 혼레, 상례, 제레에서 이때 예절, 통과 의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은 성인식이죠. 성인식, 성인이 되는 의뢰입니다. 혼은 결혼이고요. 가정을 이루는 의뢰. 그리고 상.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의뢰. 그리고 재는 제사를 지내는 의뢰. 그래서 저기 높은 양반부터 아주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까지 관, 혼, 상, 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에 따르는 모든 규칙들은 유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다 따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네 종류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을 양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과 천민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해서 양천제도라고 합니다. 신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개인의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모두 다 신분사회입니다. 그 신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신분사회인 거는 다들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는데 이 양인 중에서도 양반, 중인, 상민은 아주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서 양천제도라고 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양인은 자유민입니다. 권리가 많았어요. 과거 응시를 할 수 있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인은 비자유민이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이사도 갈 수 없고 그런 신분이 바로 천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증이 있었다고 했죠. 왕권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태종 때 만들어진 호폐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폐입니다. 신분, 지위,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름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신분이 뭐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신분에 따라 다른 재질의 호폐를 착용했다. 상민들은 나무로 된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호폐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나이와 주소 등등을 알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신분증이죠. 세금과 군역 동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호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신분지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실제적인 신분은 반상제도라고 해서 양반과 상민을 나누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천제도라고는 말로는 양천제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서 양반에게 굉장히 많은 권리가 주어졌던 그런 신분제도였습니다. 양반은 문반 더하기 무반 그리고 그 가족 해서 반이 두 개라고 해서 양반인데요. 문반은 글 쓰는 사람들 문반은 지금으로 치면 군인이죠. 싸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큰 벼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족까지를 다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중인은 양반을 보좌하던 향리, 서얼, 기술관 등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 있으면은 시장 밑에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중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주로 세금을 냈죠. 천민들은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 등등 해서 굉장히 멸시를 받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신분입니다. 조선시대 신분 중 양반의 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문반과 무반의 관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가족 그리고 그 가문까지 부르는 말이 되었어요. 양반은 과거 시험, 무과, 문과, 잡과 등의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주로 큰 기와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현직 예비 관료로 책 읽고 글 쓰는 등 유학자로서 생활하였어요. 그래서 각종 구격에 면제되었다. 전쟁이 나도 양반은 전쟁에 군사로 차출되지 않았고 노역, 나라의 큰 공사를 할 때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양반의 생활 보았습니다. 그 다음 관리에 등용이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관리가 되거나 관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중인 보겠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이다. 대부분 중앙과 지방 관청의 서리와 향미, 기술관으로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한다 했는데 양반도 양반끼리 혼인하고 그랬어요. 이런 지금으로 치면 전문가죠. 전문가, 기술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실무자들, 실제로 일을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 의학, 법률 등 전문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들, 역관도 중인에 속했는데 역관은 그 당시에 사신을 수행하며 외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관들 중에는 부자인 역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인 중에는 서얼이라고 조금 특이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양반과 상민 또는 양민과 천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얼이라고 부릅니다. 양반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태어난 자식들이 주로 많았죠. 그래서 이런 서얼들은 자기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부르고 중인과 같은 신분적인 처우를 받았다. 그리고 문과 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과, 무술을 하는 그런 무과에 지원해서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나는 공부도 잘하고 한데도 아버지는 양반인데 나는 양반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서 문과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서얼들이 굉장히 양반의 자제임에도 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상민 보면 평민이나 양민이라고 부르면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수공업자들,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 초가집에서 주로 살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늘 농사 짓고 나면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를 다 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농본주의 정책을 실시한 조선 농사가 제일 중요해 라는 농본주의 정책을 실시한 조선에서 상인의 경우 농민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대우를 받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감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조선 전기 때는 농민을 더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 다음 천민 보면 천민의 대부분이 노비였고 비자유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벼슬을 할 수도 없었어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사고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노비가 아들의 노비로 상속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 소속이고요. 사노비는 개인 소속이었어요. 양반집 행랑체나 양반집 근처에 살면서 언제든지 양반이 부르면 가고 양반집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백정, 무당, 창기, 갓바치, 광대 등도 천민이었는데 일단 노비가 가장 수가 많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불교를 이제 억제하고 불교 믿지마 하고 유교를 아주 높이 받들었던 유교 중심 사회의 여러가지 모습들과 조선시대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도 많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도 좀 있었을 텐데요. 반복해서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의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